나도 지금 그게 문제에요. 요즘 마두에 재밌는 덱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만들어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영상 올릴 덱이 없어 안되면 영상이라도 올릴 상황이라도 나오든지 다른 다음 드로우로 마린 세스만 오면 되기는 해. 올라가서 좀 편하게 게임하자 그딴건 없었구요. 그딴건 없었구요. 눈없어. 아.. 쳤다 그래. 아.. 또 승급인데 또 뒷면 나오고 또 소커스 하다가 터지겠지? 한명나 승급전이라고 해. 정답입니다. 아.. 옳지 그냥. 아 제발 좀 진짜 좀 사람 죽으라고 좀 절벽에서 썸미지 말고 와.. 진짜 무슨 소커스야. 난 무슨 소커스를 해야되는데 전압을 더 올려야겠어? 어.. 어.. 무한코용에서 다 꼬였어. 어.. 진짜.. 장난하냐? 장난치냐? 몇 원소 수명이야 지금. 어.. 미친. 진짜.. 장난하나 진짜. 아니 증지 던지면 라비야? 아니 왜 왜 증지 던지면 라비야? 아까도 그렇고. 아까도 증지 던지니까 라비였잖아. 점프. 와.. 진짜 후공 좀 작작주면 안되나. 하하하하. 후공 좀 작작주면 안되나. 몇 번째냐. 아.. 씨.. 후공 좀 그만 나올 때 됐겠지. 몇 번째 후공이야 진짜. 아.. 무슨 메타빗한테 성공을 쳐 뺏겨. 오.. 저거 분명은 신의 심판같은거 있는데. 신의 심판. 와.. 심심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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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드디어 성공. 드디어 지금. 이 판 지면 아마 강등 예고될건데. 그전에 이거 쓴다고. 내가 지금 승급을 몇 번 실패했지? 장난친가. 아니면은. 엑스트라보고 대충 유추해가지고. 추리해서 아예 소환하지 말고. 아.. 씨.. 왜 벤키슈돌이야. 와.. 아.. 오늘 진짜. 뒤지게 안되는 날인가 보다. 할 수 있어. 삼천천종. 아.. 미치겠다. 아.. 아.. 씨.. 아.. 다음에 강등전인데. 이대로 한 번 더 하면 분명히 골아박아. 여기까지 합시다. 하.. 아.. metre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